지금쯤 올 때가 됐는데 이건 그리 단순한 시간 여행이 아닙니다 6월 16일 목요일 저녁 6시 오직 그 지점에서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쉽지 않겠군 이제 오는구만 그래 필요한 정보는 얻어왔겠지? 물론입니다 지금 이 정보 우리 말고 또 누가 알고 있지? 현재 이 공간에 있는 저희 6명 그 이외 아무도 모릅니다 눈을 뱉고 눈을 뱉고 입이 지 calle